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팽이버섯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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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치즈 치즈 свой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쨍쩍쩍쩍쭈 뱃살 아삭한 맛 이런 맛은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이 맛은 너무 맛있어서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와우 팽이버섯 바삭바삭 쫄깃쫄깃 쫄깃쫄깃 계란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와우 영상에서 만나요~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